내가 지금 깜짝 놀라고 싶은데 너무 놀라면 또 저쪽에서 잠깐만요 석진이 형 끊으라고요 왜? 왜 이래? 왜 이래? 이게 누군지 알아 진짜? 이게 누군지 알아요 이게 누군지 알아요 야 진짜 끊는다 끊어 누군지 알아요 주인공 진짜 바뀌어도 돼요? 동심 하나 둘 셋 손예진 손예진 제가 손예진 두 명 나왔어요 손예진 손예진 나도 손예진 아니 아니었어요 빨리 나 진짜 손예진 안 좋아해요 아니 안젤리는 졸리라고 그랬어 안젤리는 졸리라고 한국어?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졸린? 저는 갤리 뭐 하는 거 제일 좋아하나요? 음식 중에 음식 중에 음식 중에 짜파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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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측은 가짜 좌측은 가짜 좌측은 가짜 근데 여기 이 셋 중에 지금 나와도 못해 광수 중국 오빠 아니에요 중국 오빠 아닌 것 같아요 방송한테 질문 그 통화하시는 분한테 한 번 해보라고 해봐. 런닝맨에서 누구 제일 좋았냐고 물어봐. 누나 런닝맨에서 누구 누가 제일 좋아요? 예스! 됐다. 자 아니야. 됐다. 자 아니야. 예스만 하셨는데 아니야.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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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손예진 씨 생년월일이요? 생년월일이요? 여보세요? 어색해, 어색해. 아니야. 예진 씨 생년월일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? 말 더듬지 마요. 말 더듬지 마요.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? 4월 28일이요? 네 알겠습니다. 오케이 4월 28일이요. 손예진 씨한테 생일 벗이요. 벗이요. 솔직히 예진이랑 그렇게 안치네. 괜찮아. 괜찮아? 저기 예진아 네 생일을 물어보는데? 어. 7월. 몇 년 생일? 26일. 7월 26일. 7월 26일? 7월 26일. 이후부터 안전할 수 없어. 이후보 아니야? 우리나라가 안젤리나 우리 방송 안젤리나 술로 사면 돼. 그럼. 되지. 새끼 참 형님 나온 방송이야. 나 재석이 오빠 말이야. 나도 재석이 형 같아. 정국이 형님도 4월 28일에 다진 않는데 그냥 처음이 재석이 형이 아닌 말씀하긴 괜히 상상 떠드는거야 솜씨 어때 솜씨가? 지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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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석이 형이 깜깜 누르면서 그냥 우리 첫번째는 재석이 형이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유재석! 유재석! 자 아직 상대방 전화도 안 끊으셨죠? 게리씨부터 확인을 할게요 안 들리는 소리가 대박 아니야 한길리씨부터 그러면 여보세요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! 헬로 쟈리 헬로! 파이팅! 땡! 오늘 게임 제목이 여배우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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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왜 이렇게 쪼이지? 잠시만요 넘어갈게요 안 해도 되지? 여보세요 형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다 됐으니까 다 됐으니까 큰일 났다 다음에 저 진짜 광수만 이것이 진짜 누나 여보세요 경수야 여보세요 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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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